내년도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순절해와 막바지 예산활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끝난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심사 결과 정부 안에서 삭감됐던 70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34개 예산이 증액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25억 원, 새만금 사회간접시설 5개 935억 원,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680억 원 등으로 앞으로 2주간 열릴 예산조정소위 심사에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